고요한 속에서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요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녀야만 비로소 심성의 참경질을 얻었다 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녀야만 비로소 마음의 참기틀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성실을 얻는 데에는 다섯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널리 배우는 것 둘째, 자세히 묻는 것 셋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넷째,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다섯째,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먼 곳에서 구하며 일이 쉬운 곳에 있는데도 어려운 곳에서 찾는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어버이를 친애하고 자기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요 마른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 편안함이 가는 곳마다 확고할 것이다 운명은 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 슬퍼하는 사람은 비웃거나 무시하는 편이 낫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무릇불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법이다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만이 자잘한 일에 민감해지고 슬퍼함으로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운다 하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시키고 또 시세에 해당시켜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배운 것이 희미하고 불안정하여 확실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참으로 몸에 밴 학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직장에서 상급자란 이유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직위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인정일 뿐이지 사람이 가진 잠재성을 모두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뜻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슴속에서는 지혜의 칼날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직위에 앉아있더라도 오래지 않아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되어 있다 명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라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상대방이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도움도 되지 않는 친분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군자는 좋은 말로써 선사하고 잘못된 사람은 돈이나 물건으로 선사한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남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고음법 악이 가면 내게 다시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오면 싸움이 되느니라 그대가 종을 고요히 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대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대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보드랍게 흐르는 물도 한겨울 꽁꽁 얼어붙을 수 있듯 우리들의 마음도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옹조래 질 수 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오늘부터 모두 풀어버리라 마음이 물처럼 너그럽고 따뜻하게 흘러야 인생에서 화창하고 향기로운 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태어나면서 곧 아는 자가 상등이요 배워서 아는 자가 다음이며 곤경에 처하여 배우는 자가 그 다음이다 곤경을 겪고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다 사람의 재능과 식견은 대체로 아홉 등급이 있으니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를 이른다 상상은 성인이고 하하는 우인이니 이들은 모두 변화할 수 없다 상중 이하부터 하중 이상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인은 다섯 번째 중중의 사람을 이른다 이상은 상중 상하 중상의 사람을 이르니 이들은 재능과 식견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지가 알 수 있는 것을 일러줄 수 있다 중인 이하는 중하 하상 하중의 사람을 이르니 이들은 재능과 식견이 어둡고 저열하기 때문에 상지가 알 수 있는 것을 일러줄 수 없다 부디 사람의 마음에 간섭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마음이란 깎아내릴 수도 있고 치켜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유아로서 강함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함으로서 이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달면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식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가만히 있으면 연모처럼 고요해지고 움직이면 하늘까지 뛰어오른다 사나운 말처럼 가만히 메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짝이 없지 짝이 없지 않겠는가 무릇 사람들이 선해지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얇으면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복이 흉하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좁으면 넓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하면 부해지기를 바라며 천하면 귀해지기를 바란다 진실로 자기 가운데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게 되는 법이다 겨울에 대지를 꽁꽁 얽게 하는 엄동설안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열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옛사람일수록 그립고 좋으나 그릇은 반드시 옛것을 구하지 않는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만약 당신이 인류에서 상위 1%의 행운하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99%의 타인들을 생각하라 누구든 무슨 일에 순수하게 몰입하는 것을 보면 아름답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된다 사람은 수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떳떳한 인간 향상의 길로 보다 갑 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한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된다 희망은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참으로 위대한 일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법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특권 중에 하나는 늙어서 존경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 동료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만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당신의 형제들도 여기에 있다 찌를 뿌리면 걷어들이기 마련이다 남을 때리면 당신도 고통을 겪어야 한다 남을 도우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발육해 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하게 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옷감은 선과 악이 뒤섞인 실로 짜여진 것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방 안에 빈 곳이 없다면 여느리와 시어머니는 싸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오장육부가 서로 부딪혀 조화를 잃게 된다 큰 숲이나 높은 산이 사람을 반갑게 함은 사람의 마음이 새 속에 쪼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한다 행복은 나눌 때 배가 되는 유일한 것이다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책을 갖고 설 수 없다 책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칼을 갖고 설 수 없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배운 것을 항상 복습하고 연습하면 그 참 뜻을 알게 된다 즉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 터득의 즐거움이야말로 배우는 것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오늘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모장과 이인은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는 그녀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고 새는 그녀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는 그녀들을 보면 후다닥 달아난다 네 가지 것들 중 누가 천하의 바른 색깔을 알고 있는 것인가 꿈은 종종 가장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심오한 것이다 이해력의 향상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지식의 증가이고 둘째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우리 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않고 운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아니한다 너 자신 외에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을 찾아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간주한다 말은 바람이 일으킨 물결처럼 일정한 모습이 없고 행동은 득실이 있다 바람이 일으킨 물결은 쉽게 움직이고 득실은 쉽게 위태로워진다 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과 치우친 말 때문이다 짐승이 죽을 때는 마구 지저대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이때 거친 마음이 아울러 생긴다 엄한 문책이 그게 다라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응해서 스스로 그런 줄 알지 못할 것이니 만약 참으로 그런 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알겠는가 그 때문에 법원에 이르기를 군주의 명령을 멋대로 바꾸지 말며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정도를 지나치면 넘치는 말이 된다고 했다 생활이란 생각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로지 사고에 있다 인간의 내부에 있는 모순되는 두 요소, 즉 천사의 일면과 금수의 일면, 어느 쪽이 나를 지배하는가는 나의 사고에 달려 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웃거나 탄식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해하려고만 하였다 나는 이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을 자유인이라 부른다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악업을 행하는 자, 악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절대 다투지 마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되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도 영원한 것이 못된다 1분 늦는 것보다 3시간 빠른 것이 낫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양보란 것이 필요가 없다 화를 내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라 누구인들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도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임으로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통해 나가야 하듯이 사람이 세상을 나가려면 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악담을 듣거나 꾸질함을 듣거든 기뻐하라 칭찬을 하면 마음을 가다듬어라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타인에게도 관대하라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곳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욕망의 속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로 알라 그것이 일세를 초월하는 방법이다 명성을 구하여 달리는 자는 명성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명성에서 도망쳐 달리는 자는 명성에 붙잡힌다 천하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요도이다 밀실에 앉았어도 마치 내거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여섯 필의 말을 부리듯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선을 따르면 기라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부탁할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항상 죽음과 병듬을 잊지 않는다면 삶에서 헛된 짓을 버리고 참마음을 기를 수 있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 평화로운 폭력이 있다 그것은 법률과 예절이다 선하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왕처럼 숲 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먼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과를 보지 못하지나 않을까 초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실패하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지나치게 조심하며 아예 살지 않은 것처럼 산다면 모를까 그런 삶은 그 자체로 실패다 적재적소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재적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두 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꿈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기회가 온다 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뎌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직위를 구하지 마라 리더의 자리는 출세 성공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이다 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기 전에 작은 씨앗이다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 마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인재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찾아내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요한 속에서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요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녀야만 비로소 심성의 참경지를 얻었다 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녀야만 비로소 마음의 참기틀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성실을 얻는 데에는 다섯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널리 배우는 것 둘째 자세히 묻는 것 셋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넷째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다섯째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먼 곳에서 구하며 일이 쉬운 곳에 있는데도 어려운 곳에서 찾는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어버이를 친애하고 자기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요 마른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 편안함이 가는 곳마다 확고할 것이다 운명은 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 슬퍼하는 사람은 비웃거나 무시하는 편이 낫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무릇불행한 사람은 작은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법이다 인생이 대체로 잘 풀리는 행복한 사람만이 자잘한 일에 민감해지고 슬퍼함으로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운다 하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시키고 또 시세에 해당시켜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배운 것이 희미하고 불안정하여 확실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참으로 몸에 벤 항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직장에서 상급자란 이유로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직위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인정일 뿐이지 사람이 가진 잠재성을 모두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뜻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슴속에서는 지혜의 칼날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직위에 앉아 있더라도 오래지 않아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되어 있다 명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라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상대방이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도움도 되지 않는 친분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군자는 좋은 말로써 선사하고 잘못된 사람은 돈이나 물건으로 선사한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남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고음법 악이 가면 내게 다시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오면 싸움이 되느니라 그대가 종을 고요이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대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대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보드랍게 흐르는 물도 한겨울 꽁꽁 얼어붙을 수 있듯 우리들의 마음도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옹졸해질 수 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오늘부터 모두 풀어버리라 마음이 물처럼 너그럽고 따뜻하게 흘러야 인생에서 화창하고 향기로운 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태어나면서 곧 아는 자가 상등이요 배워서 아는 자가 다음이며 곤경에 처하여 배우는 자가 그 다음이다 곤경을 겪고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다 사람의 재능과 식견은 대체로 아홉 등급이 있으니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를 이룬다 상상은 성인이고 하하는 우인이니 이들은 모두 변화할 수 없다 상중 이하부터 하중 이상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인은 다섯 번째 중중의 사람을 이룬다 이상은 상중 상하 중상의 사람을 이르니 이들은 재능과 식견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지가 알 수 있는 것을 일러줄 수 있다 중인 이하는 중하 하상 하중의 사람을 이르니 이들은 재능과 식견이 어둡고 저열하기 때문에 상지가 알 수 있는 것을 일러줄 수 없다 부디 사람의 마음에 간섭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마음이란 깎아내릴 수도 있고 치켜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유아로서 강함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함으로서 이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달면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식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가만히 있으면 연모처럼 고요해지고 움직이면 하늘까지 뛰어오른다 사나운 말처럼 가만히 메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참으로 을신연스럽기 짝이 없지 않겠는가 무릇 사람들이 선해지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얇으면 두터워지기를 바라고 복이 흉하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좁으면 넓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하면 부해지기를 바라며 천하면 귀해지기를 바란다 진실로 자기 가운데 없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구하게 되는 법이다 겨울에 대지를 꽁꽁 얽게 하는 엄동설안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열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옛사람일수록 그립고 좋으나 그릇은 반드시 옛 것을 구하지 않는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만약 당신이 인류에서 상위 1%의 행운하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99%의 타인들을 생각하라 누구든 무슨 일에 순수하게 몰입하는 것을 보면 아름답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된다 사람은 수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떳떳한 인간 향상의 길로 보다 갑 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한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된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참으로 위대한 일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법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특권 중에 하나는 늙어서 존경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 동료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만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당신의 형제들도 여기에 있다 찌를 뿌리면 거둬들이기 마련이다 남을 때리면 당신도 고통을 겪어야 한다 남을 도우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발육해 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하게 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옷감은 선과 악이 뒤섞인 실로 짜여진 것이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방 안에 빈 곳이 없다면 여느리와 시어머니는 싸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오장육부가 서로 부딪혀 조화를 잃게 된다 큰 숲이나 높은 산이 사람을 반갑게 함은 사람의 마음이 새 속에 쪼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한다 행복은 나눌 때 배가 되는 유일한 것이다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책을 갖고 설 수 없다 책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칼을 갖고 설 수 없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배운 것을 항상 복습하고 연습하면 그 참 뜻을 알게 된다 즉,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 터득의 즐거움이야말로 배우는 것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오늘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모장과 이인은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는 그녀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고 새는 그녀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는 그녀들을 보면 푸다닥 달아난다 네 가지 것들 중 누가 천하의 바른 색깔을 알고 있는 것인가 꿈은 종종 가장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심오한 것이다 이해력의 향상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지식의 증가이고 둘째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우리 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않고 운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해 힘쓰지 아니한다 너 자신 외에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을 찾아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간주한다 말은 바람이 일으킨 물결처럼 일정한 모습이 없고 행동은 득실이 있다 바람이 일으킨 물결은 쉽게 움직이고 득실은 쉽게 위태로워진다 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과 치우친 말 때문이다 짐승이 죽을 때는 마구 지저대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데 이때 거친 마음이 아울러 생긴다 엄한 문책이 그게 다라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응해서 스스로 그런 줄 알지 못할 것이니 만약 참으로 그런 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알겠는가 그 때문에 법원에 이르기를 군주의 명령을 멋대로 바꾸지 말며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정도를 지나치면 넘치는 말이 된다고 했다 생활이란 생각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로지 사고에 있다 인간의 내부에 있는 모순되는 두 요소 즉 천사의 일면과 금수의 일면 어느 쪽이 나를 지배하는가는 나의 사고에 달려 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웃거나 탄식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해하려고만 하였다 나는 이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을 자유인이라 부른다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악업을 행하는 자 악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절대 다투지 마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되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도 영원한 것이 못된다 1분 늦는 것보다 3시간 빠른 것이 낫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양보란 것이 필요가 없다 화를 내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라 누구인들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도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임으로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통해 나가야 하듯이 사람이 세상을 나가려면 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악담을 듣거나 꾸질함을 듣거든 기뻐하라 칭찬을 하면 마음을 가다듬어라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타인에게도 관대하라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곳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욕망의 속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로 알라 그것이 일세를 초월하는 방법이다 명성을 구하여 달리는 자는 명성에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명성에서 도망쳐 달리는 자는 명성에 붙잡힌다 천하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요도이다 밀실에 앉았어도 마치 내거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여섯 필의 말을 부리듯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부탁할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항상 죽음과 병듬을 잊지 않는다면 삶에서 헛된 짓을 버리고 참마음을 기를 수 있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 평화로운 폭력이 있다 그것은 법률과 예절이다 선하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친구를 못 만났거든 정복한 나라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왕처럼 숲 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먼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과를 보지 못하지나 않을까 초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실패하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지나치게 조심하며 아예 살지 않은 것처럼 산다면 모를까 그런 삶은 그 자체로 실패다 적재적소에서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재적소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두 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꿈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기회가 온다 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초인이란 필요한 일을 견디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직위를 구하지 마라 리더의 자리는 출세 성공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이다 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기 전에 작은 씨앗이다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 마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인재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찾아내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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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